서울 영등포 아트스케어에서 다음 달 말까지 다양한 무료 전시 행사가 진행됩니다. 영등포구청은 작은 파티 드레스라는 주제로 신진작가 7명의 그림 등 예술작품을 오는 26일까지 전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다음 달 4일부터는 전국환경사진협회 입상작을, 다음 달 20일부터는 프로축구 K리그 40주년을 기념하는 예술작품과 유니폼을 전시합니다. 전시는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,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행사를 준비한 영등포구청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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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